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네 반갑습니다 재경관리사 회계관리 재무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최창우 회계사입니다 회계관리 1, 2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회계관리 시험과 수험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회계관리 자격시험은 3.1회계법인 주간의 국가공인시험으로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회계 세무분야의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자격증입니다 실무형 재경 분야 전문 자격증으로 회계관리 2급은 기본적인 회계 지식을 그리고 1급은 기업 실무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시험입니다 대기업, 공기업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중견기업의 채용 및 승진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그 수요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최소한 회계관리 1급 그리고 더 나아가 재경관리사 자격을 취급하는 경우 관련 분야 취업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 시 가산점과 함께 학점은행제 등록 시 회계관리 1급은 5학점, 2급은 4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경 회계관리 시험의 경우 난이도에 따라 회계관리 2급, 1급 그리고 가장 어려운 재경관리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회계관리 2급은 회계원리 한 과목만을 시행하며 회계관리 1급의 경우 재무에게와 세무에게 두 과목을 100분간 동시에 시행합니다 각 과목당 사지선다형 객관식이 40문제가 출제가 되며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과목별 70점 이상입니다 특히 1급의 경우 두 과목 평균 70점이 아닌 과목별 70점이므로 두 과목 모두 그 이상을 합격하셔야 합니다 회계관리 2급을 통해 회계원리를 선행학습하시거나 최소한 분계 재무제표에 대한 기본적인 회계원리 이론을 공부하신 후에 회계관리 1급 순으로 순차학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출제 범위가 방대하므로 독학보다는 강의를 통해 필요한 이론을 먼저 정리하시고 객관식 연습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보면서 출제 유형과 난이도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실제 기출문제는 교제 난이도보다 쉽게 출제되며 문제은행식으로 출제함으로 교제 선행학습부에 기출문제를 통해 정리하면 충분히 취득이 가능합니다 회계 세무분야의 취업이나 승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입니다 하지만 전공을 하지 않으셨거나 실무 경력이 없다면 자신의 해당 분야 업무 능력을 어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자격증입니다 회계관리 자격취득을 통해 재경 분야 실무 전문가로서의 첫걸음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의 현관 회계 γ 감사합니다.